광교 상연하이시네요. 우리 무서운 일이죠. 포토홀 점프 참 우리나라 맞습니다. 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맞습니다. 자 시대가 그냥 그렇죠. 약 600m 앞 센트럴파크로 사거리에서 법원, 검찰청 방면 저회전입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예 예 맞습니다. 약 300m 앞 센트럴파크로 사거리에서 법원, 검찰청 방면 저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네 예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네 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네 목사님하고 통화중인데요. 문자가 천안에 있는 천안에 있는 네 분한테 메시지가 왔네요. 에 에 이렇게 왔네요. 어디인지는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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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고 있대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여기 문자 드렸습니다. 여기는 어디인지 아는데 예전에 거래했던 곳 같은데 린덤빈이라고 단감으로 본데요 그렇죠. 하루에도 몇 건이니까요 그렇죠. 하루에도 몇 건이니까요 으 потому 하하 으 으 으 으 으 아 금방 오셨어요. 아 여기 김치찌개집 인데요 목사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